자, 안구현 선수가 반격할 수 있을까요? 네, 비켜치기 섬세함으로 살짝 찍혔는데요. 이적구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트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끝까지 내공의 밀림을 유지를 잘했습니다. 응, 왼쪽 회전을 줬다는 건 되돌리기로 가나요? 그렇네요. 자, 공짜! 구시하십니다. 와, 완벽하게 코너에 진입하면서 워낙 각도의, 큰 각도의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원쿠션을 잘 찾아갔던 그리고 내공에 살짝 끌림을 전달시켰어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샷들을 응원인 선수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야, 먼저 세포이트로 가는 응원인 선수네요. 완벽한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어느 정도 거의 본인의 최고의 계산된 스트로크를 보여줬던 바깥 돌리기였어요. 응원인도 이제 여기서 끝내야죠. 예, 조건희 선수의 두 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포쿠션 약 45포인트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끌림이 전달하면 짧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 샷이 될 수 있을까요? 됐어요. 따라가면서 이적구를 향해서 짧아질 수 있다는 그 부담감을 완벽한 내 스트로크로 해결했던 응원인 선수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응원인 선수. 자, 큐 끝을 살짝 뒤를 들었다는 것은 회전력 전달으로 끝까지 회전력을 만들어내겠다. 그 의도를 갖춘 스트로크로 깔끔했습니다. 자, 웅원인 선수가 2세트는 가져갑니다. 15대 13으로 가져오면서 1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웅원인 선수입니다. 자, 웅원인 선수입니다. 자, 웅원인 선수입니다.